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각 당이 지금 내다보고 있는 판세는 어떠하지 사전투표도 끝났고 총선에서의 사전투표일 가운데 최고치다 알겠어 그러면 판세는 어떠한 거야 이러합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분석에 따르면 적전지역에서 골든크로스가 상당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투표에 나가주셔야 합니다. 지금 골든크로스가 상당수 저희가 분석하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가면 이깁니다. 기가 죽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나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승부가 애매하다고 꼽히는 곳이 지금 강릉지역하고 진주갑지역 서산태 그쪽 지역 공주청량 부여도 지금 딱 붙어있는 것 같고 전국적으로 워낙 박병승부지역이 많아서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스코어 각 당이 분석하고 있는 의석수는 이러합니다. 국민의힘은 80에서 한 100석 정도에서 우리가 가져올 것 같아. 참고로 이거는 비례 빼고요. 지역구 숫자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감안해서 봐주세요. 지역구만 이렇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우리는 최소 80에서 많게는 한 100석 정도. 민주당에서는 최소 130에서 최대 150석 정도를 이길 것 같다. 이건 지역구만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례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으로 뭔가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번지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어요. 야권 관계자는 이런 얘기 했습니까? 4월 10일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갈 의원총회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에서 한 200석 이상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200명 넘는 의원들이 들어갈 의총장이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실까요? 이거는 낙관치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그런 기류가 팽배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이 앞선 거뒀다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표 차 별로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붙어있던 지역구들도 상당히 많고요. 본 투표에서는 이겼지만 사전투표 한번 열어봤더니 뒤집힌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여러 양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당에서 공이 50에서 60은 초박빙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진단과 국민의힘의 진단이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각 본인들의 지지층에 소거하는 전략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각 당 대표들은 오늘 오전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중간중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그리고 인천 수도권에 집중을 하네요.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에서 일정을 시작했고 이천, 안성, 오산, 용인, 수원, 인천, 계양. 특히나 어쩌면 오늘 한동훈 미디어연장의 계양 일정이 적혀져 있는데요. 저 계양 일정은 오후 18시 15분, 6시 15분에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계양을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 오늘 11개 일정. 이재명 대표는 주로 서울 지역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 계양을에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했고 동작, 동작을 지역을 오늘 이재명 대표가 또 가네요. 유삼룡 후보 지지를 위해서요. 동작을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찾았다고 하죠. 오늘 또 갑니다. 영등포, 동대문, 종로, 중성동, 서대문, 양천, 인천. 오늘의 마무리는 본인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입니다. 자, 이제 선거 이틀 남았습니다. 뭐 사전투표하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못하신 분들은 마음속에 각자 판단들을 하시는데 오늘의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뭐 사전투표